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전체를 지원하는 문제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유럽의 호전적인 국가들과 미국이 독일에 대해 레오파르트 전체를 KF에 공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 먼저 뜨거운 아궁이 속에서 밤을 꺼내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리스 순악이 KF에 챌린저2 전체를 보내기로 했다면서 역시 독일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전차 배송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정크미디어인 데일리메일에 피터 히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전차 배송을 경계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물론 영국도 전쟁을 하자고 미처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히친스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면 유럽이 커다란 방사능 묘지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전차를 공급하는 것은 중대한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차 배송 결정이 내려진 것은 끔찍한 위험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순간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영국 국방장관이 전차 배송을 발표했을 때 어느 의원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의사진행은 공산당의 가짜 의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가 탄생한 나라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고 개탄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미니가 직접 반영되지 않는 다수당 내각에서 끼리끼리 해먹는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말이 좋아 내각 책임지지 그들이 책임을 반기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스 순학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그 나물의 급합입니다. 내각제는 잘못 운영되면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석이란 단어를 안쓴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당대표가 주석입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그 속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무지 떨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피터 히친스는 우크라인에 대한 전차지원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이 궁지에 몰려 핵버튼을 누르든 그리고 그가 소방의 희망대로 실각되더라도 그의 후계자 역시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친스는 그러면서 워싱턴의 일부 네오콘 광신자들이 오랫동안 러시아 해체를 바랬기 때문에 유럽을 이용해 위기를 에스컬레이션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3천마일 떨어져있어 영국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히친스는 우크라인에 전차를 보내는 것은 소방대가 불을 끄는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전차 배송을 두고 독일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피터 히친스는 영국에서는 꽤 지명도가 있는 사상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그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슈프게일즈는 독일 연방군이 떠밀려 전차를 제공할 경우 연습용으로만 사용하는 레오파르트 2A5 19대가 한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전문가 알렉산드르 미하일로프는 독일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공유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부서지게 될 경우 향후 10에서 20년간 중동과 아시아의 잠재적 고객을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레오파르트 전차 19대가 1200km에 이르는 전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19대는 2-3일 정도 교전하다 사라질 것이며 영국의 챌린저 전차 1개 중대는 5-6일 만에 부서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챌린저 전차가 초밤 장갑을 둘러친 무적의 방어력을 지녔다고 하지만 부서지지 않는 전차는 없습니다. 서방의 지상전 개념은 ALB, 에어랜드 배틀이라고 해서 기갑부대가 항공전력의 근접지원을 받으면서 작전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의 제공권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가 지원해주는 몇십대 전차전력은 순식간에 갈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하일로프는 그럴 경우 유럽의 정치인들이 다시 람슈타인에 모여 또다시 전차를 보내자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모스크바의 눈치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되고 다시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특히 독일의 리더는 머리에 주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구 전차가 러시아 전차보다 우월하다, 어떻다 떠드는 것은 태권부위가 마징가제트와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공유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 역사 때문이라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세기 중반에 재앙적인 사건은 아직 독일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역사 때문에 그들이 침략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독일 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이는 데 사용된 지역에 대해 무기를 투입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폴란드는 아주 사악합니다. 독일에 대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밟으라고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소스트림2와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나중에라도 화해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방산업체를 고사시킨다는 고단수의 계산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서 부서지게 함으로써 독일 방산업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이제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려는 독일 연방군의 무기구를 거듭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의 아주 엉뚱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니 엉뚱하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독일 아알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존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방의 전차지원이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나서서 전차는 게임체인저가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도 챌린저와 레오파르트 전차가 게임체인저니무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3자가 뭘 안다고 이렇궁 저렇궁 떠드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수십대의 전차로는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1천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차 10대, 20대, 50대를 주는 어느 나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의 군사장비지원은 우크라나군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크라나군이 계속 배포밥이 되도록 몰핀주사를 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엽기적인 발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서구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